여긴 아니겠지? 여긴 뭐냐? 야 드레스 왜 빌려준대? 안녕하세요 난 안나로 할거야 안나 다울이랑 남자랑 뭐 있어요? 이거 한번 입어볼까요? 아니에요 다울아 이거 어때? 누나랑 같이 입자 이거 한번 입어볼까요? 일단 소주부터 입을까요? 네 이건 뭐에요? 아 이거 깜짝이야 다울이 진짜 멋있다 보자 보자 오 오 눈부시게 등장한 소울공주 눈눈한 다울왕자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길을 떠나는데요 다울왕자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길을 떠나는데요 다울왕자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길을 떠나는데요 하이 진하게 진한 뽀뽀해야 돼 안이에요 귀잡고 그것도 아니에요? 아빠 뽀뽀해줄게 아빠 쟤가 저 동물이 뭐야? 어떤 거? 저 곤충 사마귀? 사마귀 다 알아 사마귀를 물리치러 가자 나가면 아빠 사마귀한테 잘려 아 이제 보는 거야 봐봐 장난꾼 됐어 놀아봐 내가 괜히 무섭다 했다 그치? 별거 아니지? 여기 다우리 하냐 이거 다우리? 다우리 너 하냐 이거? 다우리 하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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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우리 하냐?